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측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이 회복되고 약물 사망은 줄었으며 암 생존률이 높아지는 등 더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최대 2달러로 제공되는 제네륙 의약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월마트가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 센터를 더 오픈해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00년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에 몰아닥치고 있어 수백만 명이 긴급 대피령을 받고 대규모 탈출하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플로리다 11개 카운티 59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져 대피하려는 차량들로 한쪽 도로는 줄을 잇고 있고 공항과 항구 등은 미리 폐쇄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헬린이 남긴 대재앙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허리케인 밀튼이 같은 지역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은 현재 최고인 5등급으로 시속 165마일의 초강력 강풍과 폭우를 토해내고 있어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괴물 허리케인으로 꼽히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은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 2시 사이에 플로리다 중서부에 있는 탄파 바로 아래 사라소타 지역으로 상륙해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상륙할 때에는 3등급으로 약해지지만 시속 125마일의 초강력 강풍과 폭우를 몰아치게 되고 내륙에선 1등급으로 떨어지지만 시속 85마일의 강풍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은 18인치의 엄청난 폭우를 토해내고 헬린 때보다 더 높은 15피트, 근 5미터의 폭풍해일을 몰아쳐 스치는 곳마다 초토화시키는 대재앙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꼽히자 플로리다 주내 11개 카운티의 거주민 590만 명에게 의무적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요 도로에선 밖으로 나가는 한쪽 방향에만 대피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주요소에선 휘발유가 바닥나 차량들이 엉켜있었고 대형 유조차가 긴급히 투입돼 주요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튼의 경로에 있는 탄파와 사라소타, 동쪽의 올랜도 공항들에서는 벌써 수요일에만 17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아예 공항을 폐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약한 고객들에게 여행을 미룰 것을 권고하고 있고 올랜도 디즈니월드 역시 폐쇄됐습니다. 크루즈 선박들은 다른 코스로 항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론 드사티즈 플로리다 주치사는 주방위군 8천 명을 동원해 허리케인 밀튼이 가져올 대재앙에 대비하고 있는데 주사상 최대 규모의 동원으로 밝혀 전시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과 아프리카, 앙골라 순방을 전격 취소하고 자연재해 대처에 총력전을 펴도록 지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의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사전 승인하고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도자들과 통화하며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모두 연방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연방 긴급재난관리청 FEMA 요원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플로리다 현지로 급파돼 최악의 허리케인 밀튼에 의한 대재앙이 발생하며 신속한 구조와 구호, 복구 작업을 펼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이 재난 구호 예산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부분 쓰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750달러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해 바이든 헤리스 측은 물론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헤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허위 주장이라며 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페마의 구호와 복구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재앙은 대선 승부를 판가름할 중대 편수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잘못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유권자 특히 이재민까지 오도하는 허위 주장을 널리 퍼뜨리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경합시 중에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에서 심각한 대재앙을 겪고 대대적인 구호와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지난 토요일 첫 암살 시도의 시원장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를 다시 방문해 초대형 유세를 펼치면서 국가재단에 대처해야 하는 피마의 예산이 파장났는데 거의 모두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방당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고작 750달러만 제공하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마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재난구호와 구조예산 중에서 이민자 쉘터에 6억 5천만 달러를 쓴 기록을 보고 거의 전액을 사용했다고 과장 또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겁니다. 이에 카말라 헤레스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구호 복구 노력을 방해하는 거짓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면서 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바이든 현 행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미국들을, 미국들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재난에 대해 구조와 구호, 복구 작업을 진도 지휘하고 있는 피마 연방 긴급재난관리청의 딘 크리스웰 청장은 정치인들의 거짓 주장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구조, 구호, 복구 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호 노력을 해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진영 내에서도 거짓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행태를 강하게 칠책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노스키로나이라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탐 틸러스 연방상원위원은 그런 주장은 구호 구조 노력에서 관심을 다룬 것으로 뒤둘리게 만들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CBS, NBC 등 3대 공중파 방송들은 일제히 팩트체크하고 나서 트럼프 주장이 허위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주장 가운데 피마 예산 수백억 달러 중에 극히 일부분을 이민자 보호시설을 구축하는 데 썼는데도 거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현재 예산이 파장났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무상 지원한 750달러는 식품과 식수 등 생필품들을 즉각 살 수 있는 현금을 무상 제공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추후 신청을 받아 대거 지원하게 되는데도 현금 제공만 따로 떼어 민주당 행정부가 공화당 주민들을 전혀 돕지 않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성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민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대수명은 회복하고 약물 사망은 줄어들면서 암 생존률이 높아지는 등 더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술과 의약품이 발전하고 젊은 Z세대의 태도 변화 등으로 약물 5나명 사망은 10%나 감소했고 암 발병 후 5년 사망률은 40년간 20%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줄어들었던 기대수명은 다시 회복하고 있고 약물 5나명 위기로 비상이 걸렸던 약물 사망자들은 한 해에 10%나 급감했습니다. 암 진단 후 5년간 살아남는 생존률도 꾸준히 높아져 40년 만에 20%나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성인병을 불러오는 미국 성인들의 비만율까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2021년 76.4세에서 2022년에는 77.5%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78.8세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매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물 5나명 사망자들은 2024년 상반기 현재 10만 1,200명으로 전년보다 10%나 감소했습니다. Z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음주와 약물 복용 태도가 달라지면서 약물 5나명 사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암을 진단받은 후 5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암 발병 후 5년 생존률은 49%였으나 2010년대에는 69%로 40년간 20%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특정 암치료에 타겟을 둔 각 암치료제들이 잇따라 개발돼 나오고 조기 진단에도 대거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인들의 비만율까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해 미국인들의 건강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비만율은 아직 40%에 달하고 있으나 매번 늘어나기만 하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비만치료제는 당뇨 또는 비만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외고비와 오젠픽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 매번 높아지던 비만율이 증가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최대 2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네릭 의약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큰 비용 부담 없이 일반 의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서비스센터 CMS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보험 수혜자에게 2달러에 제공할 예정인 제네릭 의약품의 예비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2027년에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의 약물 목록에는 페니실린, 메트포르민, 리튬, 알부테롤 천식 흡입제와 같은 일반적인 처방이 포함됩니다. 이 중 35개 약물은 혈압과 기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장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은 한 달 분량의 약물에 대해 최대 2달러를 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약물 복용 준수와 건강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및 기타 만성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약물을 포함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하면 노인의 약물 복용 준수와 건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인기에 있는 정책들은 평균 가격을 미세하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한 절감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호에 따르면 2031년까지 소매 약물 시장은 6,9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수혜자 약 95%인 4천만 명이 해당 목록에 있는 약물에 대한 처방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MS 부국장이자 혁신센터 소장인 리즈 파울러는 2달러 약물 목록의 초기 버전은 앞으로 포함될 목록의 시작점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MS는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치료하는데 많은 약물을 포함할 예정이며 약물 목록이 완성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네릭 약물 출시, 임상적 적응증 변화, 가격 추세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 전에 2달러 약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시범 프로그램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월마트가 애틀란타 지역에서만 운영했던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 센터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마트에서도 애완동물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마트 측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와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해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 판매율도 높아지고 있어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소매점 월마트가 애완동물 케어 사업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월마트는 작년 애틀란타 지역에서 첫 번째 애완동물 서비스 매장을 오픈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방문과 재방문율을 확인한 후 10월과 11월 초에 5개의 애완동물 서비스 센터를 더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을 통해 반려동물 카테고리는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모든 연령대의 고객에게 공감을 얻어 매력적인 성장 기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애완동물 상품 담당 부사장 샤디오가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와 조지아에 추가로 생기는 월마트의 반려동물 서비스 센터는 매장 옆에 전용 입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월마트 애완동물 케어 서비스는 전문성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마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수익과 및 반려동물 제품 회사인 펫아이큐의 직원이 근무하며 건강검진, 백신 접종, 의료 서비스, 고양이와 개 손질 등 일상적인 수익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부사장 샤디오는 과거 약 25%의 고객들이 애완동물 용품을 월마트에서 쇼핑한 적이 없는데 월마트 동물 케어 센터를 방문한 쇼핑객들이 애완동물 사료와 기타 용품까지 사면서 후강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개와 고양이 등에 대한 가계 지출이 늘어났고 수의사에 대한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가계의 연간 지출은 2026년까지 동물 한 마리당 1,445달러 2030년까지 1,73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마트의 반려동물 카테고리는 또한 더 젊고 부유한 쇼핑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 7월 말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반려동물 제품을 쇼핑하는 고객 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2019년 사람들을 위한 건강관리 클리닉을 오픈했었으나 2021년에 51개의 모든 클리닉을 폐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샤디오는 건강관리 클리닉은 인기가 없었지만 애완센터는 인기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